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11페이지 이제 민사특별법으로 넘어왔구요 민사특별법은 법이 총 5개고 6문제가 나오죠 주택임대차법법에서 2문제 나머지 법은 각각 1문제씩 나오는데 의외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되구요 많이 다양하게 한다 그래서 맞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정리하는 거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자 111페이지 주택임대차법법이죠 적용법입니다 자 주구형 건물에 관한 임대차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법법이 적용됩니다 첫째 주구형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공부상 용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 용도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구요 두번째 임대차 계약실을 기준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할 당시 주택이어야 주택임대차법법이 적용이 되고 세번째 일부가 비주구형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법법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외국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지만 예외까지는 안 나와요 그죠? 그 다음 존속기간인데 2년을 보장합니다 2년을 보장하고 자 법정갱신인데 자 일단 요건은 만료전 6월부터 2월이에요 개정됐습니다 1월에서 2월으로 해서 만료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거나 임대인이죠 임차인은 만료전 2월까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주택임대차가 자동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또다시 2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제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 통제하면 3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권이 대학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6일날 0시 다음날 0시 대학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주민등록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정확해야 되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된다 따라서 전입신고만 정확하게 됐다면 전출신고가 잘못됐더라도 대학력이 생기고요 전입신고만 정확했다면 담당 공무원 실수로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대학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지본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대학력이 인정이 되고요 다가구 주택은 동호수는 적지 않거나 틀리더라도 지본만 정확하다면 대학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대학력을 갖추게 되면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인 전 소유자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양수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길날 대학력을 취득한다는 말은 그 2길날 0시와 최우성순이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그 임차권의 서밀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경매가 됐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행사기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냐면 만료전 6월부터 2월입니다 만료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요 임차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는데 효과에서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권은 한 번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로 갱신이 되면 그 정속기간은 2년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총 몇 년이 보장되는 꼴이죠? 4년이 보장이 되는 꼴이죠 다만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인해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제할 수 있고요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되고요 4번에서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지만 차임보증금은 증감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칙 자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거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1. 이익의 차임을 연체한 바가 있는 경우 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대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래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7. 내에서 재건축 등을 이유로 철거해야 되는 경우인데 조심할 것은 이런 계약 체결 당시에 철거 또는 재건축 계약을 임차인에게 고지한 경우에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실제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급과 대단히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1번이죠 상가건물 임대차는 2기가 아니라 3기인데 주택임대차는 2기라는 게 다른 거죠 그럼 비싸니까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더라도 답이 될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8이죠 8. 임대인 직계존속 직계의 비속을 포함한다 임대인이 목적주택실제에 거주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자기가 직접 거주하거나 아니면 부모나 자식이 직접 거주하려고 할 때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 되는 것은 뭐냐면 거부해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2년 되기 전에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부모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청구해야 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손해배상액은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면 밑에 세 가지 중에 큰 금액이 됩니다 첫째 환산월차임의 3개월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삼자에게 임대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의 차액의 2년분 마지막으로 갱신 거절이나 임차인 입은 손해 세 중에 큰 것이 손해배상이 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죠 우선 변제권이죠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서 대학 욕구를 갖춘 주택임 차이는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주택임 차이는 확정일자를 기준해서 배당순위가 결정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증액 청구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또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 또 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전세권 설정자의 동시에 항변권을 소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택임 차이는 이미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 강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인 거죠 그러면 언제 목적물을 반환해 주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할 때는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일단 뭐죠?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임 차이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다면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보증금은 계속 유지가 되고요 다만 조심할 것은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는 주택의 새로운 임차인은 소위 임차 보증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우선 명령 제도가 예정되지 않는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사망입니다 임차인 사망하면 임차권도 재산권이니까 상속이 되겠죠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상속권자가 없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받고요 만약에 상속권자가 존재한다면 이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받게 됩니다 다만 맨 밑이죠 1개월 이내에 승계를 안 받겠다고 하면 그 임차권에 대한 권리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114페이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죠 일단 적용범위에서 모든 상가건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울기준이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다만 임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대학력은 인정해줍니다 그래도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했다고 해서 우선변제권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요 또 10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요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1년이라는 체당기간은 보장해 주지 않고요 또 3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를 해지당한다는 규정도 적용하고 또 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을 해줍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하냐면 정리가 헷갈리는데 일단 민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깔고서는 특색 있는 것들을 기억해 두셔야 헷갈리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존속기간은 1년이 보장이 되고 갱신요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건물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해서 임대에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4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죠 주택은 몇 개? 2기인데 상가는 뭐죠? 3기입니다 또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죠 또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인데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전부 또는 대부분은 철거거나 재건축하는데 그때는 그 계획을 그 사실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법정 갱신입니다 요건은 만료전 6월부터 1월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도 만료전 6월부터 1월 상가건물 임대차도 만료전 6월부터 1월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6월부터 2월이고 민법상 임대차는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인 거죠 자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상가건물의 임대차가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존속기간은 1년이고요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제할 수 있고 3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증액청구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100분의 5, 5%를 초과할 수 없고 1년 이내 또 하지 못한다 100분의 5니까 20분의 1하고 같은 거죠 20분의 1도 5%잖아요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보호죠 일단 말 종료전 6월부터 종료시까지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방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종료전 6월부터 종료시까지고 방해할 수 없고 만약에 방해한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느냐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또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손해배상은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거냐 자 보시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아버리는 경우 아니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경우 아니면 신규 임차인에게 지나친 고액의 차인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규 임차인과 별 유혹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부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런 권리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만료전 6월부터 만료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 줘야 되고요 신규 임차인에게 주선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그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해석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죠 일단 개념입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하죠 전유부분을 대상하는 소유권이 우리가 구분소유권이고 그 건물 위가 집합건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유부분이 되려면 집합건물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구분소유 의사 내지는 행위가 있으면 전유부분이 되고 집합건물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등기부에 집합건물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소유 의사가 대외료로 표시가 되면 그 순간 집합건물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이러한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공용부분이라고 하는데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은 절대적 일체성을 띕니다 절대적 이라는 말은 항상 이라는 건 예외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전유부분이 이전되면 공용부분을 자동으로 쫓아오는 것이니까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고요 특히 절대적 일체성이니까 구분소유자 전원의 내용이 있더라도 공용부분만 따로 처분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용부분의 내용인데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그 지분이 결정이 되고요 공용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 3번에서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해가지고 연체관리비거든요 연체관리비는 공용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전유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고요 연체로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용부분의 변경인데 채원에도 개정된 사항인데 공용부분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계량행위이고 과다한 비용이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지폐결이 과반수의 결의로 공용부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공용부분의 변경을 인해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게 된 경우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공용부분의 변경 원칙 3분의 2 그 다음에 계량행위이고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으면 통상의 지폐결이 또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에서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 대지사용권이죠 구분소유자 가지고 있는 토지사용권 우리가 대지사용권이라고 하는데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이 처분되면 대지사용권이 이전되고요 대지사용권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규약으로 특별히 대지사용권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분리처분할 수 없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집합건물의 담보체계입니다 일단 민법상 담보책임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집합건물로 오게 되면 수분양자 즉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 담보책임은 말 그대로 분양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분양자가 망하면 2차적으로 시공자도 그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담보책임의 기선점이 시험에 날 나오는데 시작점이죠 전유부분은 인도한 날로부터 시작하게 되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기간은 언제냐?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원칙적으로 10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정리해보면 집합건물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인데 그 기산점 시작일은 전유부분은 인도한 날로부터 시작하게 되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시작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관리단이 나오죠 일단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해서 당연히 설립되는 모임입니다 집단입니다 따라서 어떤 설립행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구분소유자가 2명 이상이면 집합건물이 성립하게 되면 관리단은 당연히 존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러한 관리단의 대표 우리가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선임의무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죠 관리는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분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위원회인데 관리위원회는 뭐하는 거냐면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관리위원회는 임의기관입니다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수 있고요 또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지만 그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약이죠 규약을 설정할 때도 변경할 때도 폐지할 때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인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집회일 일주일 전까지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통제해 줘야 되고요 통제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통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의결 결의하게 되면 그것은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러한 소집 절차를 생략하려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선정립금이 또 최근에 작년이죠 개정이 돼가지고 새롭게 들어왔는데 일단 관리단입니다 주체가 관리단은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선계약을 수립하는 주체는 관리단이고요 또 관리단은 수속정립금을 징수 정립할 수 있습니다 수선정립금을 징수하고 정립하는 주체도 뭐가 됩니까? 관리단이 되고요 이런 징수행 수선정립금은 관리단에 기속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수선정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구분소유자에게 공유로 기속된다 그러면 X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징수하냐면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수선정립금은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면 X인 거죠 왜냐하면 입주자 속에는 뭐가요? 세입자도 포함이 되죠 다시 말하면 입주자가 아니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관리단에 기속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 반드시 선임해야 되고요 또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이면 선임했다는 그 사실을 누구한테요? 소관청에 신고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시관리입니다 만약에 구분소유자가 없다면 아 죄송합니다 관리인이 없다면 구분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임시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법원이 선임한 임시관리인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겠죠 그래서 6개월 이내에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임시관리인은 언제 선임합니까? 관리인이 없을 때 누가 선임합니까? 법원이 선임하고요 누가 청구해야 됩니까? 구분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청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회계감사도 새로 신설도 있는데 만약에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이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년에 한 번 이상 받아야 되고요 다만 관리단 집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게 하기로 했다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건축이죠 일단 재건축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자 5분의 4 개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동별로 각 건물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반대자는 어떻게 하자면 반대자에 대해서는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채고하게 되고 반대자가 2개월 이내에 참여 여부를 폐답하지 않으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이런 자율체를 통해서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이 확정이 되면 시가로 매도할 곳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가로 매서해서 재건축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복구입니다 자 일부가 멸실됐던 얘기죠 근데 멸실된 부분의 가액이 2분의 1 이하라면 복구하기 위해서 통상 집회와 결의를 하면 되는데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복구 결의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집합건발법이죠 자 이제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입니다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일단 개념이 성질이 중요한데 일단 양도 담보는 뭐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죠 매도 담보는 뭡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담보가 매도 담보고 가등기 담보는 돈을 빌릴 때 이전 등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안 갚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는 것을 우리가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용법이죠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채권이어야 된다 빌린 돈이 된다는 것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 임금 채권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라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담보, 매도, 양도 담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산에 관한 양도 담보의 경우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또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목적물의 가액이 오히려 채권액보다 작다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변제의 말소 청구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말소를 하고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뺏기지 않느냐 원칙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까지 채무자는 변제함으로써 가등기 담보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청산금이 없다면 가등기 담보권의 경우에는 본등기 전까지 갚음이 되고요 양도담보, 매도담보의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갚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제초 말소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선의 재산자님이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변제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참고를 기억할 것은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위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만 확정적으로 소득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팔립장이고요 이렇게 제3자가 선의라는 이유로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했다면 이제는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권리 취득한 실행입니다 일단 가등기 담보는 기본으로 저당권이니까 경매를 함으로써 그 담보를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권리 취득한 실행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림으로 가시면 변제기까지 기다렸는데 변제를 하지 않으며 실행통지라고 두 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라면 됩니다 특히 실행통지 후 두 달 기다리는 기간은 우리가 청산기간이라고 하고요 실행통지할 때는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제하게 되는데 청산금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지하게 되면 청산금이 됩니다 왜 선순위 권리자 채권을 또 합산해서 공지하게 되냐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목적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실행통지는 누구한테 하냐면 채무자에게 합니다 물론 제3치득자나 물상보증이 있다면 제3치득자 물상보증인에게도 통제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채무자 등에게 통제했던 사실을 누구한테요?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도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 권리니까 이러한 통제를 받은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의 수액, 액수가 가지고 다툴 수는 없고요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라면 자신의 채권에게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가등기 담보 법이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이죠 이제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을 금지시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게 되면 무효고 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물건 변동 등기도 무효인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면 그 등기가 유효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부나 종종 종계단체 재산의 경우에는 세금 포탈 등에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이 가능하고도 유효하고 허용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명의신탁의 종류가 총 몇 가지죠? 다섯 가지로 나눠봤어요 양자간 명의신탁입니다 그림 보시면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등기를 하면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다 또 갑이 을에게 이전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자기 앞에 등기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무효인이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이하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등기를 해주면 이 제3자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낳습니다 다만 병이 아는 곳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을과 병관의 매매가 반사유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원은 소유권을 지득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죠 갑이 매두인인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하고 또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매두인 병에서 명의신탁자인 을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했다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물론 갑과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 병에서 을로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의뢰등기가 무효니까 현재 법적인 소유자는 누구죠 병인거죠 매두인거죠 따라서 병원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의뢰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의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갑과 병관의 매매계약은 유유하니까 갑은 병에게 이전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 있기 때문에 갑은 병을 대유해서 을에게 이전등기 해달라고 의뢰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여하러 정에게 팔아먹으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지만 아는 곳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계약 명의신탁이죠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도 하고 네가 직접 매매계약을 해라 라고 위임까지 해가지고 명의수탁자인 을이 매두인 병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병에서 을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걸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무유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데 다만 병에서 을로 이루어진 등기가 유유할 수 있어요 매두인이 선이면요 매두인 선이라면 을의 등기가 유유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 을이 소유권이죠 다만 갑이 을에게 지급한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매인데 만약에 이러한 계약 명의신탁이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매두인이 선인지 악인지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매는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매두인 채무자가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을의 등기가 유유하기 때문에 을에게 소유권이 기속된다는 거 따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유유한 명의신탁이죠 자 부부나 종중재산 종교단체 재산의 경우에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었다면 명의신탁 약정이 유유한 거잖아요 따라서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에게 등기를 해주면 약정도 무효도 등기도 무효인 거죠 약정도 유유하고 등기도 유유한 거죠 그럼 누구 것이냐에 대해서 우주판에는 대내적으로는 갑과 을 사이에는 갑에게 소유권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회하러 병한테 팔아먹은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데 병이 아는 곳을 넘어서 적극 까담하게 되면 물론 을과 병관의 매매계약은 반사이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초 핵심 요약강이죠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짜로 초초 줄이고 줄여 가지고 정리한 거고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해한다면 충분히 80점 이상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줄줄줄 구구단 외우듯이 암기해야 될 사항을 따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